다행이네요 아 base 바다다 미쳤다 아 물 너무 깨끗하네 런이 뭐해? 차비 됐어 유라 되게 시원해 보인다 잘하는데? 잘하는데? 곧 또 추랑합니다 모두 추랑합니다 취들 추랑하는 곳 추랑하는 곳 이리 와 둘 셋 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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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 진짜 안 길다 여기서 이만큼씩이나 걸어왔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와 여기가 없다 여기가 전국 간식 아니야? 여기가 너무 다가오는 조사만 아니 아까 있었어 엄청 많이 여기가 없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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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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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워크를 이끌어 여기까지 와 이만큼 왔는데 여기 딱 여기 일로와봐 제일 낮아 여기 대박 여기 대박이야 저 어금 옆으로 돼? 이렇게 잘라요 갑자기 사진 없어졌는데 귀여워 맛있어? 저게 많이 잡았어요? 저게 꿍나무잖아요 여기 있겠지 없는데 다행히 물고기 들어온데? 진짜? 그렇죠? 그럼 물고기 들어올까? 응? 들어올 것 같습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지 않게 누나야 빨라 귀엽 잡았어 어디서 나갔어? 누나야 이걸로 내일 라면 먹자 틀어먹자 내일은 얼마나 됐나고 잘 해가면 되니까 저기 더 잡을거야 응 알았어 화이팅 에잉? 조개? 아빠가 지금 발로 조개 잡는거야 왔어? 여기 발 꼬락으로 파면 나와? 자기야? 아빠 안 나와 주아? 주아는 발이 작아서 안나오나봐 그냥 계속 나와? 응 아 나 옛날에서 고르는데 나 어릴때도 이수현 신났네 이수현 신났네 아빠 지금 너무 재밌대 아빠랑 그냥 막 나와 걸리는게 있어 아 파고드는거구나 아예 밑으로 주아가 진짜 발로 잡았어? 어디 보자 안돼 안돼 이눈뇨 좀 어 잘했죠 아빠랑 아빠 여기 아빠 우와 진짜 많다 우리 이걸로 뭐해 먹어요? 어 그럴까?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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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나온거 있다며 어디? 안녕 가자 얘들아 복숭아 먹자 얘들아 복숭아 먹자 우와 진짜 많다 이번에 조개 완전 많네 여기 진짜 많네 여기 맞고이면은 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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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맛있게 끓여 먹을 수 있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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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내려갔니 이 벚시 무료 오 청양고양고양고양 오 아베 에헤 으헤헥 그냥 급하게 먹으면 좋겠어 진짜 맛있게 먹었을때 지절로 먹었을 때 그니까 이 정도면 근데 만들어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안 먹었을 때 이제 비교해봤는데 그럼 이제 안 먹었을 때 이리와 저희도 안 먹었을 때 너가 더 맛있게 메시지 또 을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고 왜 먹었을때 아 너무 귀여워 음 치즈 냄새가 나네 맛있다 맛있지? 천천히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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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잡고 먹어 네 천천히 먹어요 맛있어 나갈 수 있어 주가 거기 사는 사람 같아 네 우와 나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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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건너가자 사운드 나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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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봐 나도 이거 먹어야지 이거 하면은 커피가 들어있는 거에요 아~~ 얼음이 있어가지고 안 먹고 싶다 힘들어봐 귀엽지? 혹시 이거는 아이들이 먹으면 안될 정도의 커피가 들어있나요? 샌드는? 커피는 에스프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먹으면 과자만 먹는 게 좋겠죠 아니 끊어질게 감사합니다 가자 알았어 알았어 여기 안에 있는 잼은 안돼 커피니까 가야 돼 응 맛있어 구수해 냄새는 좀 진해 강릉에서 유명한 게 뭐야? 강릉에서 유명한 거? 강릉 지금 커피도 유명해가지고 강릉은 커피, 바닷, 빵 빵은 진짜 맛있네 강릉 샌드 무슨 맛인지는 알 것 같지만 맛있을 수도 있잖아 제주도랑은 또 다르지 커피 맛있네 응 야 뭐라? 뭐라? 크림 떼고 먹어 크림 맛있잖아 커피야가지고 도와주세요 원래 비벼 먹는 알겠습니다 야 이거 김치 김치 줘 그럼 이거 밥만 더 해줄 거야 맛있다 맛있다 응? 진짜 하나 먹었잖아 또 먹고 싶어 미치죠? 짠 국물을 위하여 건강합시다 좋아요 건강하세요 응 아 감사합니다 승현아 들어라 흑맥주 아니 이거 탄맥주인데 흑력주 맛있더라고 음 음 음 음 맛있다 응 오랜만에 먹을까 이 오맥도 그치 그치 훨씬 낫다 더 짜고 더 매울건데 응 응 벌점 하자 이거 싫어 응 아 진짜 너무 통했네 그러네 어디 동영상 통했네 어 강릉 샌드 사는 데가 많은가봐 사는 데가 많은가봐 아 아 아 감자빵을 파네 응 아 아 아 맛있는거 맡아 아 인절미 아이스크림 아 이거 흑점이 좋은데요? 어 아 아 아 아 식혜 한잔씩 먹어? 네 식혜 두개랑 네 감사합니다 희연해 좀 이따가 가자 앞으로 아들 셋 한 집이에요 아 네 와 최고다 아들 최고기 너무 좋더라고 찍은 거 좋게 진짜요? 아 그니까 저도 행복한데 아 진짜요? 아 아 네 저도 행복합니다 네 엄마가 하신 마음이 애한테 전달이 돼요 애가 말을 안 해도 어 맞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먹기 좋으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원래 이던데꺼야 어 어 다 모르는 맛있는데 사보지 맛있는데 사보지 왜요? 무슨 아빠한테 먹어봐 먹어봐 엄마랑이 먹어볼래? 맛이 똑같은 거 같은데? 그럼 맛은 똑같이 엄마 아빠 아빠 아! 여기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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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과자래. 귀여워.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얘들아. 그치? 감자 맛있을 거 같은데? 주완아, 되게 들어와. 특이하다. 주완이 안 먹을래? 딱 감자야, 주완아. 감자 맛이야. 시원해. 아, 아쉽다. 아, 아쉽다. 아쉽다. 여기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집이야.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아니.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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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gak 남은ăng. 호연 seçśli accepting 있었고. 아쉽다. 저에 400개 Unlike phrases, 현재다른 traditional 어떻게 팔worm handling. 아쉽다. 네. 그럼 저기. 오늘 야채 보고 슬프게. 내가 배게 안아라, 생동의 주소 하나 주세요 밥밥밥도 하고 추워 잘 끓인다 아이씨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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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 테이피도 야야야 아직 안했어, 너 에이씨 같이 와요. 여기 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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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는 뭐 있어? 요리는 뭐 있어? 나폴리 옛날로 나 말로 Jordan 하이버 petits 너무 맛있어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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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뭐 다른 띠아지 아니야 172 172 168 더하기 3 171 어우 진짜 좋은데 175 더하기 6 빨리 먹을거야 할아버지 발라줄거야 좋아 좋아 이렇게 사라지 않나 봐 자꾸 필요 없습니다 먹고 너네 손 닦아 비비를 잘 발랐네 삼각 삼각 왜 이렇게 잘 먹냐 맛있어? 맛있겠다 여기 조각한거 있어 나 먹어봐 밥을 먹 música 밥이랑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맛있어 밥 먹기 밥 먹기 그 사이 좋아. 아닌데? 노란등이 좋네요. 색깔 또 바뀌었다. 어이. 9시 10분. 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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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라 어떻게 하냐? 러블라 어차피 아니야 러블라 어차피 어핫 너한테 좀 안 되네 대안 이거 중에 없었나? 그 중에 없으면